2020년 쉽게 차리는 설밥상 이탑. 정말 맛있게 만두 빚어서 떡만두국 잘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져요. 만두가 복주머니잖아요. 복 위에 건강까지 딱 올려준 한 그릇이면 2020년이 쭉쭉 잘 풀릴 것 같아요. 여러분, 처음 만들었던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전 비법을 방출합니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소리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소리다. 절대 본 적이 없는 그런 불고기예요. 부드러운 불고기 식감은 물론이고요.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까지 그 비법을 오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, 다 알려주세요. 반면만 손질해 두면 바로바로 드실 수가 있는 즉석 잡채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대박이다. 오늘 다 빠르고 싶다. 네.